이 불을 걷고 나와 매일 울리는 알람을 꺼 오늘은 연락할 사람도 올 사람도 없는 너요 5분마다 10분마다 나를 깨루도 날랑도 오늘은 필요가 없는 날인걸요 눈을 감았다 떴더니 1시 눈을 감았다 떴더니 2시 눈을 감았다 떴따가 감았다 떴따가 오늘 하루 미래요 징구르르 징구르르 토요일에 이불밖에는 위험한 걸요 징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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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구가 내게 밑에서 울리는 뱃소리에 나 잠에서 깨 오늘은 연락할 사람도 없 사람도 없는 이력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나를 불을 던져봐도 오늘은 필요가 없는 날인걸요 눈을 감았다 떴더니 1시 눈을 감았다 떴더니 2시 눈을 감았다 떴나가 감았다 떴나가 오늘 하루 이대로 친구를 친구를 이 요일에 입을 벗기는 위험한걸요 이 요일에 세상이 나는 두려워 이 요일에 세상이 나는 두려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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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